우와 네가 먹고 싶으냐? 먹어라 내 복귀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이누이야샤 히익! 토막샤라모! 히익! 노래를 어디 불러줄 데가 없네 미니셰님 노래 한 번 들을래? 미니셰님 노래 잘하는데 방송 도와주고 아 코트님? 진짜 코트님인가? 한국쥬쇼 아 한국쥬쇼 오셨군요 뭐 해드릴까요? 예전에 저희가 노래 뭐 했었죠? 예감 전날 했었구나 약간 중국인상이야 중국상 한국쥬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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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현은 한 번 더 코트님한테 불러드린 적 없죠? 안리엔님의 홍현 불러드릴게요 예예 마 좋네 얘 이거 폰트 먼지 카피해놔 미니셰님 채팅창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운다 했죠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눈물진 나의 뺨을 쓰다 맞추면서도 상산이 부서지는 눈물진 우리의 날틀이 다시는 너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고운 그대 얼풀에 피를 닦아주오 나의 모든 것들이 손 대면 사라질 듯 끝도 없이 겁이 나서 무엇도 알 수 없었다 했죠 시선 끝에 내가 있지를 안해 또다시 사라져 아득히 멀어지는 찬란한 우리의 날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산산이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멀지 못할 어둠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미니쉘 어 안 돼 안 돼 미니쉘은 안 돼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 돼 아 너무 갑자기 너무 긴장됐네 저 코트님 방송 들어가면 노래 불러주시나요? 세연 왜 안 되냐고 내가 나중에 합방할 거거든 미니쉘님이랑은 뭔 말인지 알지 미니쉘님은 나중에 음악 BJ로서 합방을 하기를 원해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은하랑 이렇게 좀 약간 친하다고 들었습니다 미니쉘님 은하가 내일 집들이 방송하는데 이렇게 같이 해도 되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니쉘님은 나중에 또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서 그때 한번 꼭 나와주셨으면 해서 신비 그걸 이제 떨어뜨릴까봐 네 뭔 말인지 알죠?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역시 너무 잘하세요 예 오늘은 좀 되게 화려하시네 답가를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목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노래를 진짜 십 며칠 동안 못하다가 오늘 사실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노래를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아 한 키가 올라가 있었다 다시 할게요 예 하하하하하하 네 네 네 하하하하 내가 나 사랑하는 어 I'll go anywhere I'll remember you I'll remember you Don't worry about me 걱정 말아요 날 위로하려 있으지 말아요 네 여기까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니쉘님 오랜만인데요 아주 의상이 오늘 화려하네요 잘 봤습니다 노래도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에 연락 꼭 드리도록 할게요 미니쉘님 인사 듣고 그러고나서 또 저는 각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쉘님 하나 둘 셋 뿅 뿅 아 네네 잘 받았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상식이라서 한번 옷 좀 화려하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그걸 또 알아봐 주시고 목이 안 좋다고 들으셨는데 역시 코튼님이시네요 나 너무 노래가 좋아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 이랬어요 다음에 꼭 한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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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음흠 아 고음이 뭔가 불안정한 데나 I remember you 가성은 잘 되는데 진성이 이상하게 나와 가성은 지금 되게 이쁘거든 근데 진성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네 어 코코까까 아 플루트? 와 플루트? 와 플루트? 와 플루트? 어 코트님? 진짜 코트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와 오셨으니까 한 곡 해드릴게요 쓰겜 하겠습니다 저기 닮았어 박소담 닮았어 머리 긴 박소담 인정? 알게요 어 엄마 와 내가 먹고 싶으냐? 먹어라 내 복귀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이누이아샤 이누이아샤 와 와 야 플루토 레미님 와 대박인데 이분 아 감사합니다 코트님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들 오시고 계시는구나 한 곡 더 해드릴게요 달묘전설까지 할게요 동네 돌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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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야무졌다. 오케이 이런 좋은 걸 듣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요괴사냥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약발망 출발합니다. 은하가 내일 집들이 방송하는데 이렇게 같이 해도 되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. 왜냐하면 미니쉐우님은 나중에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어서 그때 한번 꼭 나와주셨으면 해서 신비 그걸 이제 떨어뜨릴까 봐. 뭔 말인지 알죠?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역시 너무 잘하세요. 예 오늘은 되게 화려하시네.